렉은 딸기 먹나? 렉은 딸기 먹나? 먹는거야? 먹어봐 너무 쉬어? 무릎바닥으로 던지는거 아니다 몽아 몽이로와봐 몽이가 딸기를 그때 잘 먹었던거 같은데 근데... 겁나 잘 먹네 겁나 잘 먹네 맛있다 몽이 줄까? 주세요 해봐 손 몽이 손 그렇지 반대손 몽이 앉아 내가 먹을래? 몽이 앉아 몽이 앉아 몽이 앉아 꿀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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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이 딸기 먹방 한번 해야될까 몽이 앉으세요 몽이 앉으세요 몽이 앉으세요 앉아 몽이 앉아 손 그렇지 반대손 반대손 요소 안녕 뭐 한개 찍었어? 그렇지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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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도 할 줄 알았나? 안돼 기다려 엎드려 몽이 엎드려 몽이 엎드려 몽이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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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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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먹어봐라 알ogie 엎드려 네 다시 오 안베 방금 봤어? 응, 봉이가 먹어, 봉이가 먹어 바닥으로 쳤어 먹을 거야 아, 사랑스럽다 손을 잡았어 손을 잡았다 iler 이 영상이 조금 성공 이 영상은? 이 영상은? 고춧가루 뺏기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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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뺏겨 어? 상쾌지마 응 괜찮아 몰라 없어요 이제 하나만 먹어 하나만 먹어 하나만 먹어 야 도망간다 저거 다 먹었다 더 먹으면 설사할 것 같아 배탈 날 것 같아 오 안 뺏겨 방금 봤어? 맛있어 도망간다 잘 먹 inspira 잘 먹었니라 보라